이번 주 우리 사회 최대 관심은 아마도 수능이 아닐까 합니다. 매일모레죠.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60만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일제히 시험을 칠게 되는데요. 각 교회마다 기도회로 함께하는 곳도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노현웅 목사님 모시고 수능 준비에 도움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 좀 긴데요.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죠. 줄여서 입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입사기. 한국교회가 그간 교육이 고통의 문제가 되기까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통감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고 저희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와 직장사 연구소 그 다음에 좋은 교사 운동 세 개 3개 단체가 연합해서 함께 출범한 기독교 운동입니다. 입시와 사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역에서도 보금이 보금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국교회가 이제는 힘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기독교 운동이죠.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는 3개 단체가 함께 했는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가 단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은데요. 수험생은 물론이고 또 부모님 온 가족들이 하루 종일 온 신경이 수험생들에 가 있을 텐데 이틀 남은 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아마 여러 곳에서 이틀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많은 조언들을 할 텐데 다 유익하고 좋죠. 입사기 운동에 비추어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시간 활용 방법이 저희 목적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수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믿음의 효율성을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모든 시간을 수능에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이죠. 시간표에 맞춰서 시험 시작 시간 혹은 마치는 시간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교과 지식을 맞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리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 이런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에서는 수능 기도의 가이드란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능 기도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그런 말은 아니고 부모님들의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기도회의 모습 기복주의로 흐른다든지 내 자녀만을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 학생들만을 생각하는 심지어는 실수조차도 실력으로 점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자는 기도를 좀 이제는 바꾸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르게 기도를 바꾸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영역이 있고 다음에 학생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는 이 땅의 교육 문제를 아파하는 극율의 기도 다음에 교육이 변하기를 원하는 변화의 기도 다음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깨어나 각성하자거나 각성의 기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너무 욕심으로만 흐르지 않고 이 땅의 교육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방향을 제시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수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면서 감사하고 나의 잘못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감구하는 기도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이제까지 흘러온 수능 기도회를 바르게 고쳐보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특별히 입시 문제 걱정을 하는 우려의 소리에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입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참 쉽지 않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이죠 입시에서 성적이 높아야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이런 그릇된 신념을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 입사기에서 특별히 하는 사역일 텐데 우린 다섯 가지 입시에 대한 이해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소명, 그리고 은사, 탁월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데 소명은 입시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다. 바라보는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만의 길이 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고 학과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입시다 보는 것이고 탁월성은 그 은사에 맞춰서 나를 개발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공동체는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입시가 아니고 그런 수능이 아니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파송받는 관점이죠 수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파송하는 파송식이다 이런 관점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최근 기독교 교육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단순히 교회학교 부흥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무한 책임감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기독교 교육 생태계 어떻게 보면 복원할 수 있을까요 교회 교육 중심으로 전인적인 신앙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앙의 일관성 문제인데요 신앙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일관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태계의 개념일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교회 교육도 그런 영역으로 눈을 뜨고 확장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입시를 바르게 고치고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이루는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독교 신앙 교육과 학교 교육의 괴리감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히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진로를 발견하는 것일 텐데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정서가 변하는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신체도 변하게 되는데 저절로 정서도 변하고 신체도 변하지만 한 가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책임을 지기 위해 진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로 응답 발견에 대해서 교육이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그것을 제대로 응답해 주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청소년기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진로 또 인생 아이들이 꿈을 생각하고 이상을 생각하고 소명을 생각하는 연계에 교회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로 성육신하는 교육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 생태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올해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에서 12월에 학술대회를 가는데 그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생태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거기에 기초 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 속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로부터 기초 설계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물리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이 신앙 교육을 이루는 기초 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기초 설계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을 치를 수험생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말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범사의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육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수능은 하나님이 가장 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리는 진실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수능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모든 인생의 길을 교육하실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자 맞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관건은 누가 긴장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텐데요 멋도록 오늘 나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노현웅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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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